아, 뭐야, 이게. 아이씨. 어떻게 왔는데 여기, 엄마. 아아! 동일아, 동일아. 확보해. 네. 자, 언덕이로. 언덕이로. 근데? 이번 의뢰 정산은 누가 하나? 불약도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. 치료비랑 유연신당도 넣어야 돼, 이. 근데 그동안 누가 또 받았지? 김도혁 기자님. 물지 볼 수 있어요? 네. 카운트 다운할게요. 10. 10. 9. 8. 7. 6. 9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오직 진실뿐 마음껏 지나가 중요한 건 만약에 내 꿈을 끝이 없는 곳에 떨어져도 난 다시 이겨낼 거야 원하던 그곳에 원했던 모든 걸 다시 찾을 거야 수중했던 나의 아주 작은 꿈들을 갚아줄게 더 거칠 말의 어둠 속 진실을 가시 박힌 몸이 상처 밥 잘 먹어 아직도 너를 기억해 어떻게 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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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